지금 이거 경비행기 아까 수 에어 항공 보셨죠 주유시켜서 수 에어 항공 저기 여기에서 지금 한번 이걸 배워서 교관이 될까 말까 생각 중이고 교관을 끌려고 예 헬리콥터를 배울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제 시대는 들어온 거야 헬리콥터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차는 조금씩 마탱이 간 것 같아 재미가 없어 지금 쪽을 지금 배우고 이따 제가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빨리 떠요 형님이 안 뜨고 있어 재미있겠죠 관심 있는 신분은 수 에어 항공행으로 조종사 면허증 따시거나 이거 항공 교관이 되고 싶은 분은 저한테 문의 바랍니다 같이 등록해서 배울게요 엔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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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